이제 이렇게 면 고르기가 끝나게 되면 이 위에 젯소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 젯소를 바르는 이유는 화면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물감이 잘 먹을 수 있게 주기 위해서 젯소를 바르는 겁니다. 젯소는 너무 묽거나 되지 않게 어느 정도 이렇게 돼서 주부룩 흐를 정도가 되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젯소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